안녕하세요. 통학각 레이스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중철입니다. 저는 수험생의 덕목으로 노력 꾸준한 긍정정의 태도, 체력관리 이거 많이 강조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험 점수에 있어서 끊임없는 반복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고1 통학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바쁘시겠지만 끊임없는 반복으로 꾸준히 학습하셔서 좋은 결과를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고1 통학각 연관 커리큘럼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크게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통학각 노베이스, 통학각 개념완성, 통학각 문제풀이로 한중철 선생과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입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일 먼저 시작을 할 때 학생들의 시작점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통학각 공부를 처음 한다 또는 중등과학을 공부를 좀 적게 했다. 그래서 노베이스 분들이 수업을 들을 땐 철투철미 통학각 기초탄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 개념 강의는 완자 통학각 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는 자체 교재인 시험 대비 직전 특강으로 강좌명은 단원별 속전속결 직전 특강이라는 네이밍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먼저 입문 강좌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진행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때 과학 공부를 좀 적게 했어. 또는 나는 과학을 너무 어려워해. 그런 관점에서 고등통학각의 전단원에 걸쳐서 익숙해지기 위해 그리고 또 반복을 하면 점점 이해하는 깊이도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내신 통학각의 본 개념 강의를 듣기 전에 매 강마다 짧게 짧게 중요한 요소들을 알기 쉽게 전달을 하는 강좌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개념 완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교재는 완자고요. 완자는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 꽤 유명한 교재죠.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보는 참고서이기도 합니다. 통학각을 내신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수강을 했으면 하고요. 필수 개념부터 고난도 문제풀이까지 완자 교재자 수록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자료, 다양한 문제까지 다 풀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풀이에서는 단원별로 제가 따로따로 풀이를 진행하는 문제풀이 강좌인데 속전속결연의 이름을 통해서도 느끼겠지만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정리를 할 수 있고 돕는 강좌예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통학각 문제를 연습하고 싶은 자체 제작 문제들과 기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원별로 핵심 개념과 유형별 자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원별 기출 변형 문제부터 서술령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책은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용 문제집이 있어요. 강의용 문제집은 제가 직접 강의를 하는 교재인데 이 강의용 문제집에는 유형별로 핵심 요약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해석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실전 문제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셀프 문제집이에요. 강의를 들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자 교재도 다양한 문제들이 속해 있지만 셀프 문제집에는 유형별로 주제별로 문제가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에서 느꼈다시피 이건 스스로 연습용으로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신대요.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매신이다 보니까 서술령 문제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술령 문제집을 포켓뿐 형태로 작게 해서 휴대화하면서 계속 자주 읽어볼 수 있도록 문제와 정답, 해설이 다 함께 수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단원별 핵심 개념, 그리고 유형별 자료, 그리고 실전 문제와 더불어서 스스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셀프 문제집, 서술령 대비까지 완벽하게 단원별로 촬영이 되고 교재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1통학과학의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하고요. 본 개념 강의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크트의 채권형 반복으로 통학과학의 만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통학과학 화이팅!